이리 오실려고? 에잉... 빽을 넘어졌고요 제발 쳐빈다 자기장 아 밀베다 이번엔 보급 먹으러 갈 수 있겠다 간단하게 팡링해서 밀베다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연료통까지 아 너무 좋고 어 3렙 가방까지 백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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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터랑 보급총이랑 쓰고 싶은데 백터랑 보급총이랑 써보고 싶어요 백터 스르륵 막 이렇게 빨리 출발하시네 어휴 보급님 넘어가신다 보급님 밀베 가신다 보급님 밀베 가시네요 가겠습니다 여기 뭐 다 떨어뜨린거야? 떨어뜨린게 안보이는데 어? 보급이 없다? 설마 여기 막 떨어뜨리고 온거 아니지? 아 그런거 같은데 느낌이 쎄한데 쎄한데 저쪽에서 왔거든요 야 그걸 떨어뜨리고 와 어 백터 나왔다 본? 훌쩍 뛰네 보급 갑시다 이번거에서 만일에 보급을 못먹는다 다음 보급부터는 진짜 어려워요 먹기 애들 막 풀파밍해서 보급 먹으러 차 막 세네 대시고 오거든요 아 근데 이거 보급 떨어뜨린거 같은데 아 형 제발 아 제발 아 이거 떨어뜨리고 왔네 어떻게 밀 아니 원이 밀베원인데 다 요따가 떨고 오냐 보급을 여기 저기 있던데 싸우고 있네 나무 옆에 누워서 쏘고 있고 어 얘 MK14다 저 붙여먹었다 어 MK14다 잡았다 와 4대인데 아 이걸 4대인데 N16 오지게 약하네요 버프댄스 뭐해 맞춰도 잡지를 못하는데 뺑뺑 돌아서 잡으러 갑시다 제발 잡으면 보급 먹을 수 있다 제가 3,3 이었거든요 일로 오실려구 네에에에에에에엥 팩터 너무 좋구요 팩터 막 14 개꿀 아까 M16 먹으면서 7탄 다 버렸으니까도 다시 먹읍시다 여기 여기 버렸나 내가 저기 왔는데 친구 왔어 초닷집이 세웠나 초닷집이 세웠나 초닷집이 세웠나 내 두대에 버프댄스 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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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너무 잘 맞혔고 가오파인가봐 드라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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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신 드라이빙 이모신 거자 먹는 애들 지갑시다 길리만 나오면 완벽한데 목으로 암도 안 오는데 최 밀배 제대로 넘어온 애들이 몇몇 없는 것 같은데 어그 이런거 나와도 안먹습니다 이번판은 백터 막 14입니다 무조건 길리만 길리랑 상갑 세거하고 죽을라고? 너 일로 와봐 그쵸 얘 어딨냐? 보이지도 않는데 변태일 수도 있어 생각보다 상대는 변태야 조심해 아이안어 아이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청 적다. 봤던 것 같은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야 있고... 다시야랑 유예지한테 양각 잡힐 수도 있겠는데... 잘못 내려가면... 총 쏜 애가 잡은 거야? 죽었어. 운전소는 죽었어. 이쪽에 있네. 위치 바로다. 좀만 하는 놈이야. 아까 달렸거든요? 아까 달렸거든요? 이쪽으로 돌아오진 않을 것 같고... 이쪽으로 돌아오진 않을 것 같고... 잠에 너무 거슬리는데... 땡겼나요? 여기까지... 땡겼을 수도 있어요. 잘 알아내거든요? 제 닦고 가야 돼. 뒤에 남겨두면... 나중에 힘듭니다. 저기 밑에 한 명... 저기 밑에 한 명... 여기 밑에 한 명... 여기 밑에 한 명의 이루는 타이로... 자기야 안 해... 자기야 죽겠다. 응!? 나왔다... 지금 숙주하는 타이로... 한참 가야되네 저기로 돌자 그럼 단패락 깰 수 있거든요 일단 여기 클리어 마실 거랑 먹을 거 좀 재밌게 26초니까 빨리 가야 되거든요 세명 세명 건물 안에 들어가야 돼 건물 안에 일단 한 명 있는 거 확실하고 저기 한 명 있네 가게 냅둘까 가게 냅둘까 가게 냅두는 게 좋을 거 같죠 괜히 내 위치 안 들키게 가게 냅둘까 일단 길리니까 기어 갑시다 연막 부리면 악으로 끌리니까 지금은 가게 냅둘까 가게 냅둘까 가게 냅둘FR 그런 wildlife 어? 멈췄다 미친 아 형 제발 예 샤오 샤오 일단 보세요 여기서 돌아오려면 한참 돌아와야 되거든 여기만 보고 있으면 되겠다 근거리에서 이게 더 세거든요 막14가 그래도 팩터의 위협을 보여주죠 아니야 팩터 좋아 한 명은 안에 있고 한 명은 밖에 아 이게 마지막 원이네 다 알아 반대편 여기서 반대편 한 명 자르면 이렇게 편함 지루산으로 팩 3개밖에 없어가지고 구상 2개까지 아니야 덧밟을 수 있어 내가 덧밟아 봤어 하이 아 파랍 하더니 6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아님 두 팩 먼저 받고 들어가서 먼저 빨든지 그렇게 해야 한 게 더 손해겠지 그렇게 해야 한 게 더 손해겠지 수리탄 하나 남겨둘게요 일부러 나중에 원 센터 거울 걸린 거 던져버리기 가면 뛰어가다가 뒤지는 애 분명히 있어 아 이거 팩터의 맛을 보여주기 힘들 거 같은데 파쿠라 넘어갈 수 있나 혹시 오 된다 아니 어 아 여긴 안 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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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질 거 같은데 내가 많을 텐데 근데 들어가기 늦었어 들어가기 늦었어 아 아 아 아 아 예 구상 내가 더 많네 내가 더 많네 내가 더 많네 내가 이겼네 885위네요 아 이거 2000점 위로 올려야 되는데 솔로도 2000점 위로 올려야 되는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